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일 바닷길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양국이 백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4도가량 올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며 바람이 약간 강하게 했습니다. 유학연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큰 눈 소식은 없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경기 북부 내륙에는 1cm의 눈이나 1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6도에서 11도 안팎 머물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지역별 특보연항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 발효됐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요. 경북 북동산지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요. 화재 예방에 오늘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이어져 체감기온은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밤쯤 대구 성서공단에서 큰 불이 나 당국의 긴급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 내 종이 포장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20여 명 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3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불로 공장 직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공무원 2명도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종이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내년 1월 실내마스크 해제를 논의하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 선으로 다소 정치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거나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계는 마스크 해제 논의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다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트윈데믹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체감상 한 달 전에는 주간에 한 일주일에 한 3사항의 신규 확진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최소 4,2명에서 1,7명, 10명까지 확진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걸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2주 전 10명에서 20명 정도였던 대구, 경북의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2주 사이 서른 명대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이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유행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노인,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 이식 환자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응급실에 중증 폐렴으로 오거든요. 마스크를 써서 달을 감염 안 시키는 것이 그분들에게 전달 안 하는 방법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상북도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증 환자가 400명대에서 460명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망자 숫자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48명대에서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동시에 보면 아직까지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부분이고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정시기 유지해야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지역별로 방역 체계를 달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를 보면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는 물론 기술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도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지역기업의 경쟁력,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기술 개발 그리고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 지원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기업 419곳에 물었더니 80% 이상이 현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부 자금을 비롯해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 주식, 채권 발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니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지급 등 기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을 메꾸기에 급급해지고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혁신의 성과가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 제약이 혁신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대구, 경북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85%를 은행에 의존하는 만큼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이 기업 혁신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또한 기업 그 돈들이 또 자본들이 혁신 기업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담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이 유망한 기업을 지역의 선도 기업으로 키우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연구 인력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 대구, 경북의 연구 개발 인력은 2020년 기준 4만 6천여 명, 연구 개발 조직은 4,200여 개로 전국의 6에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 기업 자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흥민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20대 부사관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무게를 두고 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족들은 개인 문제가 아닌 부대의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9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부대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 부대로 옮긴 지 열흘 만에 일입니다. 부대 측은 중사가 휴대한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족들에게 전했지만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당시 중사의 몸 일부에 심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전임자는 하지 않았던 24시간 당직 근무에 자신이 포함되자 대대장에게 의견을 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SNS 대화도 확인됐습니다. 업무와 부대에 대해 싹 다 갈아야 한다, 검열 안 걸린 게 신기하다, 편나누기가 심하다는 말을 지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대에선 일부 총기가 총기함 외부에 그냥 걸려 있는가 하면, 잠금장치를 두 번 풀고 봉인표를 뜯어야 반출할 수 있는 총과 탄약이 언제 어떻게 반출됐는지 자료도 없는 등 총기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공군 측은 유가족 의견을 적극 수용해 수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철강업계 피해도 불가피한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포항 철강공단을 찾아 산업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대란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포항에서만 경찰 추산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계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 철강산단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선 원 장관은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뭔가 새로운 타협원을 하나 제시하던 그 사례는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젯밤 영주에서는 전기차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전기차 대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영주시 하망동의 한 상가거리. 택시 한 대가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니 가게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자동차 파편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요. 주민들이 불을 끄던 소화기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70대 택시기사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국산 전기차였는데 소방대원 40여 명이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일반 자동차 화재와 달리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천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물로만 끄려면 통상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건데 이 작업에 필요한 이동형 수조가 사고 난 경북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수는 23만여 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이 약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나머지 항로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데 양국이 100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김윤아 기자가 재개된 여객선을 타고 직접 일본 오사카항을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빗장을 푼 일본 오사카항. 대합실에 탑승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고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잠시 뒤 120여 명을 싣고 출항한 여객선이 대한해협 횡단을 시작합니다. 배 안에서는 노래 자랑과 마술 공연이 이어지고 승객들은 신나게 박수를 치고 춤도 춥니다. 바다 위에서의 하룻밤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양국이 하늘 바닷길을 열기로 합의한 건 하늘길 재개보다 늦은 10월 말. 코로나19 기간에도 일부 운항됐던 항공기와는 달리 여객선은 운항 재개를 기약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검역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선사는 입국 전 접종 완료 증명서를 등록하는 앱 시스템을 마련하고 코로나 환자 발생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한 달간 시범 운항을 거쳤습니다. 또 정원의 5분의 1 수준인 100명 내외만 탑승하고 샤워실이 있는 객실만 쓰는 조건으로 검역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95만 명이 이용했던 하늘 여객선의 운항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5개 항로 중 나머지 3곳도 이제 운항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후쿠오카와 오사카에 이어 일본의 다른 지역 항로까지 모두 다 열리게 되면 여객선 운항은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한일 간 뱃길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왕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철로와 국도가 마을 앞을 가로지르고 뒤로는 대규모 공단에 가로막혀 수십 년간 고립된 마을이 울산에 있습니다. 1970년대 모습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채 주민들은 떠나가고 폐가만 늘어나는 울산시 북구의 원연한 마을입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부유한 동네로 손꼽혔던 자연 취락지구 원연한 마을. 하지만 7번 국도와 철로가 마을 앞을 가로막고 반대편에는 공단이, 주변에는 완충 녹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커녕 구멍가게도 하나 없고 아직까지 도시가스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을 때는 50여 가구가 살던 활기찬 마을이었다지만 지금 남아있는 집은 20가구 정도. 한 집 걸러 한 집은 거주민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폐가입니다. 주민들은 죽어가는 마을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국어 환경 개선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로웠고 우울증도 오고 사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많이 힘든 거죠. 하지만 집단 이주는 완충 녹지 지정, 나아가 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 정치적 판단 없이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제로 집단 이주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보상금 문제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3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던 제25회 호미곳 한민족 해맞이 축전 공식 행사가 코로나19 예방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일출명소인 호미곳에 수십만 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까지 호미곳 해맞이 광장 일부를 통제합니다.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항 호미곳 광장과 스페이스워크, 이갈이 닷전망대의 일출 장면을 3원으로 연결해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달구지법 제5형사 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증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며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때리고 11월에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말까지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430곳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미비, 관리감독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 8개 건설업체 대표와 안전체계 간담회를 하고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외식업소에서 100가지의 밀키트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제품으로 구성한 밀키트 제품 개발을 지원한 결과 100곳의 외식업소에서 100개의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육개장과 보거 매운탕, 찜갈비, 연잎밥, 떡갈비 등 다양한 메뉴가 개발됐으며 지난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한 달 동안 4,600여 개가 팔려 7,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천시가 경부고속도로 금호 대창하이패스 나들목 공사를 위한 편입 토지 보상을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금호 대창하이패스 나들목은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와 대창면 병암리 경부고속도로 103km 지점에 만드는데 총 사업비는 281억 원입니다. 영천시는 토지 분할과 지적공부 정리, 지작물 사전 조사,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보상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큰 눈 소식은 없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의 눈이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다 대부분 지역에서 4도가량 올랐습니다. 낮에는 6도에서 11도 안팎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지역별 특보연향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 발효됐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요. 경북 북동산지를 포함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도, 청도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청도 1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와 군이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구미 10도, 군이 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의성도 영하 3도로 영하권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의성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강하게 일겠고요. 동해안 일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까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평년 수준에 머물겠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2, 3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